이 여론조사가 이제 요즘에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열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어리석기도 하고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 미스터리라는 그런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의견을 남기셨는데 한 분 의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짐당이 더불당을 압도하는 결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선 결과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말고 믿게끔 하려는 의도입니다 국힘당의 지지율이 현재인 낮으면 국힘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를 믿으려 하지 않고 가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지지율이 서서히 오를수록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가짜가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 보수 유튜브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을 연일 보도하며 열광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의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죠 신뢰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갖고 노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지율이 오를수록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동안 홀대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신뢰 무드가 충만할 때 갑자기 악재를 빌미로 국힘당 지지율을 바닥으로 쳐박는 겁니다 이때 보수 유튜브들과 국힘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을 때는 믿고 지지율이 나쁠 때는 부정한다면 이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총선 이전에 임박해서 국짐의 악재가 반드시 터질 것이고 반드시 만들겠죠 악재를 그 작은 악재마저도 크게 이슈화 시켜서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김대혁대나 아니면 4.15 총선의 무슨 막말 파문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에 제가 한 번 댓글장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와 힘겨루기가 다시 재현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바닥 지지율을 발표하고 총선에서 더블당이 몇 석 이상 승리하더라도 찍소리 못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당 지지율은 총선 패배용 사정정지 작업에 불과한데도 천치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투쟁밖에 모르는 무식한 작파들이라면 한다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 뜻입니다 좌파한테 비하면 우파들은 한마디로 족탈부족입니다 한 번 말씀대로 대책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렇게 인식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론조사 기간이 이 정도인데도 집권하고 2년 동안 아무 손을 안 댔으니까 여론조사 기간이라 결국은 뭐예요? 승관이 밑에 산화기간이 여심이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적인 활동을 게을리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항상 세상을 살게 되면 항상 당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몇 분이 남긴 의견이 참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미스터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사유로 부정성 그때도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때를 지켜갑니다 그때 저는 국민의 힘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쇼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막말 소동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크게 침소분대해가지고 죽일 놈처럼 됐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간이 장난치다 여당 앞서간다고 웃깁니다 투표일 며칠 앞두고 야당이 여당을 역전했다고 야당 법석을 뜰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계획대로 야당에게 승리의 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죽는 길로 가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길로 가겠다고 악을 쓰고 죽는 길로 가겠다 여러분들 폼을 잡으면 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그런 예리한 그런 논평들이 많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좀 부패하고 무슨 세력과 한패거리기 때문에 선거부정을 합당할 위한 이슈를 만들어서 언론에 뿌리고 집중 보도한 이후에 여론조작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창 때 김대엽이가 그랬고 4.15 때 차명진 막말 같은 것이 바로 기획된 공작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날뛰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함께 날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론대로 세상 사람들의 이런 평판이나 관계없이 그냥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이거 뭐 다 만드는 겁니다 여기 한 분께서 여론조작과 선거부정은 당해서도 안 되지만 저질러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네 편 내 편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국민 주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망고로 가는 길입니다 참 우려할 만한 일은 우리 편이 이런 걸 저질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정말 도덕불감증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짓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그러면 그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수준이 이 정도니까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이야기를 해놨네요 이번에 총선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은 당연히 국힘이 승리하겠죠 지금까지 사전선거 결과를 추정해 보건대 이번에도 손을 대겠죠 그래서 국힘당이 뭐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파 유튜브가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고 방송하는 모습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도 알면서 방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면서 방송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이익 때문에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참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국민들한테 아부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중에 또 잘못되면 또 변명거리를 찾아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한 분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네요 인간의 악함을 사악함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보고자 하는 국민이 불쌍할 뿐입니다 불쌍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늘 당하니까 뻔히 보이는 대로 여러분 당하니까 맞습니다 이미 성향을 다 알아서 누구에게 전하면 어떻게 답할지가 다 압니다 갑자기 3월 만에 마지막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폭나갈 겁니다 일단 선거 발표하면 절대 뒤집도 못합니다 끽소리 안 할 테니까 행하는 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다 이런 부분을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참 대책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꾸준히 하시는 건국전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는 부정승으로 하야 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이 부정승을 보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민주의식이 있다는 것이 부정을 보고도 눈 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며 하셨던 그 멘트가 정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갈망하지 않고 문명률을 높이고자 했던 그 리더의 소원이 무색할 만큼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아는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훗날 북한이 남한의 정치에 개입하고 사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어떻게 할지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죽기까지 나라를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애써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거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나라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괜찮고 남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let's do it